해병 내원 사망 사건과 특검 그리고 수사 외압 이런 것 관련해서 여러가지 뉴스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음모론, 조작, 공작 예전에는 1년 내내 가봐야 그런 말 한두 번 들을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5인 단톡방이 있었대요 5인회 5인 단톡방 그 단톡방 이름이 멋쟁 해병입니다 멋쟁이 해병대 이런 말에서 한글자씩을 뺀 것 같아요 그래서 멋쟁 해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종호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요 송호중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요 김규현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5인방이라고 제가 그랬죠 두 사람은 아직 이름 공개할 때가 아닌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부 다 해병대원 출신이래요 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사 외압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핵심 인물이 누구냐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일사단장입니다 지난번에 임성근 특검법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임성근 증인으로 나왔던데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의 투스타까지 되는구나 하다가 휴대폰으로 아는 친척 검사하고 상의하다가 그거 들키질 않는가 하면 항상 이렇게 눈이 겁먹은 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 말 했다 저 사람은 저 말 했다 이렇게 좀 쫓긴 듯한 인상도 주고 뭔가 불안해하는 눈빛 그랬다고 또 했던 말 막 뒤집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증인들에 비해서 그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말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그 임성근 지금 이제 국군 투스타죠 아직도 투스타 국군 소장입니다 해병대 소장 투스타 아이고 참 좀 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자기 부하 장병들도 있었고 당당하고 군인다운 그런 패기와 결단성을 좀 보여주고 눈도 좀 똑바로 뜨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종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원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블랙 검다 펄 진주 검은 진주 투자 회사 이런 뜻입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는 데는 어떤 데냐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를 해줬던 그런 자금 운영 회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저기에 있었잖아요 그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의 관계가 있느니 없느니 그게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주가 조작 연루 혐의가 있는데 거기에 핵심 인물이 이번 일과 관련해서 두 사람을 꼽으라면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고 한 사람이 바로 이종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라는 의원이 김건희 여사하고 이종호 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다 제가 말하는 건 남녀 사이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건 매우 친밀한 사이다 그러니까 보통 자금을 가지고 있는 전주하고 전주하고 그 자금을 운용해 주는 운용사의 대표 이 정도 사이가 아니라 그보다 더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는 한때는 오빠 동생 이렇게 불렀다는 글도 어딘가 떴었는데 그건 또 어디로 싹 지워버렸더라고요 그건 확인이 안 되는 모양이죠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다시 이 해병대 출신 예비역들의 5인 단톡방 멋쟁 해병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송호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문재인 정권 때 경호처 직원이었어요 어느 정권이든 청와대 경호처 직원은 대개 군 출신입니다 군 출신의 네트워킹도 많고 인맥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송호중은 아까 말씀드린 임성근 해병대 일사단장하고 아는 사이인 겁니다 그래서 송호중이가 이야기할 때 이종호나 또는 아까 김규현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성근이가 말이야 사표내려고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녹취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투스타이긴 하지만 해병대 자기네들 후배다 이런 뜻 같아요 제가 듣기에 그럴 때가 사표내지 말라고 그랬어 마치 그 멋쟁 해병이라는 그 5인방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로비단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멋쟁 해병이 움직이고 꿈틀대면 해병대 투스타의 목숨 정도는 가뿐하게 살려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송호중은 거기서 임성근 해병대 일사단장하고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송호중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하고 연결이 되고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송근이 좀 살려주세요 송근이가 해병대원 익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자칫 잘못하면 옷을 벗게 생겼는데 여사님이 좀 힘 좀 쌓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평생 동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그런 뉘앙스의 얘기가 오고 하지 않겠어요? 로비를 했다고 하면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김규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규현은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난 4.10 총선 때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철어놓는 겁니다 그 멋쟁 해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김규현 변호사가 그걸 자기 휴대폰에 그게 다 녹음이 됐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걸 들고 가서 JTBC에 제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너무 복잡한가요? 복잡하면 그냥 팔로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진행이 됐다 아무튼 그런데 드디어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윤 대통령과 강릉에서 깨복쟁이 친구였다는 권성동 의원이 드디어 국민의힘 투사가 되어서 여기에 그 공작의 냄새를 드디어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그 채팅방 멋쟁 해병 그 단톡방 멤버였던 김규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을 접촉을 했다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하고 장경태 의원이 제보 공작을 합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여러 가지 물증들을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장경태 의원은 또 바로 즉각 즉각 여기에 반발하면서 김규현 변호사보다 이종호 씨 측 제보자를 먼저 만났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종호 씨는 또 뭐라고 하느냐 나는 임성근을 본 적도 없고 김규현 변호사가 자꾸 집요하게 물어보길래 내가 허세를 좀 떨었던 거지 허세라는 건 뭐냐 내가 김건희 여사를 내가 감히 어떻게 만나 그냥 김규현 변호사가 자꾸 물어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허세를 떨었을 뿐이에요 저를 믿지 마세요 저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씨가 뭐라고 했느냐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기 전에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 본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갖고 있지 않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쪽 인사들은 마치 꼴먹은 곰처럼 이런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 소리를 못하고 그냥 좌파 언론들과 좌파 유튜버들이 그냥 떠들면서 김건희 이종호 그다음에 송호중 김규현 이런 커넥션에 대해서 그냥 매일같이 떠들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일하게 권성동 의원이 이게 공작이다 김규현과 장경태가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는 역공을 펴고 있는 겁니다